안녕하세요 김용재입니다 실생활에서 사용하기 좋은 영어 표현 오늘 함께 보실 내용은요 자꾸 악몽 꿀 때 사용하기 좋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내용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카페에 가시게 되면 다양한 자료들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또 보실 수 있다는 말씀드리면서요 자 오늘 함께 보실 4가지 표현입니다 악몽을 꾼다 라는 표현에서 저희가 악몽 뭐라고 하는지 볼 건데 아마 이 단어는 다들 아시는 단어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를 자주 꾼다 라는 표현을 어떻게 영어로 할 수 있는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가위 눌린다고 하죠 이 표현이 영어로 어떻게 되는지도 볼 겁니다 보통 가위가 늘리는 이유가 이제 몸이 화약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죠 그래서 가위가 늘려서 요새 내가 몸이 좀 화약한 것 같다 그래서 생활 패턴을 바꿔야겠어 라고 말하는 것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요즘 악몽을 너무 자주 꿔라고 하면은 이 꿈을 꾼다 라고 표현을 하지만 어떠한 꿈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같다 라는 그런 느낌의 영어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I have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I have nightmares 하게 되면 악몽을 꾼다 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몽을 자주 꾼다 라고 할 때는 그 앞에다가 too many를 붙여서 I have too many nightmares 한 다음에 뒤에다가 these days를 붙여주게 되면은 이게 근래에 오늘날 이라는 뜻이 되겠죠 또 말씀드리지만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가 여기다 뭐 in을 붙인다든가 on을 붙인다든가 해서 in these days 또는 on these days 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는게 아니라 these days는 그냥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I have too many nightmares these days 라고 하면 나 요즘 악몽을 자주 꾼다는 말이 됩니다 가위도 많이 눌리고 라고 할 때 여기 also 라는 표현은 또한 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가위도 라는 표현에서 이거를 지금 대신 해주고 있는 건데요 가위도 많이 눌리고 라고 할 때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have를 사용하시면 되고 I have a lot of 자 많은 거죠 뭘 많이 갖고 있어 sleep paralysis 라고 하는데 이게 발음이 조금 어려워요 paralysis 이게 이제 마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잘 때 마비가 오는 거니까 sleep paralysis 라고 하게 되면 그게 가위가 눌린다 라는 표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그냥 sleep 이라는 단어를 빼고 이 paralysis 를 마비라는 그 단어로도 많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몸이 허약한가봐 라고 할 때에는 이제 뭐뭐 한가봐 라고 하는 거니까 앞에다가 I think 를 넣어서 내 생각에 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보통 I think 한 다음에 뒤에다가 이제 이렇게 that 하면서 뭐라고 이렇게 말을 붙여 줄 텐데 이 that 은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냥 I think 라고 하게 되면 내 생각엔 my health is in poor condition 이라고 하게 되면 나의 헬스가 is in 어떤 상태에 있어요 자 is는 무엇 무엇이다 어떠한 상태이다 라는 뜻이죠 어떠한 상태에요 in poor condition 좋지 않은 상태에 있다라는 뜻이 되니까 요거를 의역을 하게 되면 몸이 허약한가봐 라는 이제 그런 뜻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생활 패턴 좀 바꿔야겠어 라고 표현을 할 때 생활 패턴 living patterns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living patterns 생활 이라고 하는 거 그냥 living 이라고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probably 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마도 라는 뜻인데 이 아마도 라는 이 느낌이 내가 지금 이렇게 이거를 함으로써 내가 생활 패턴을 바꿈으로써 이게 가위가 좀 덜 눌리게 되고 이럴 건지에 대한 이제 정확한 확신이 없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보면 되지 않을까 라는 이제 그런 느낌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probably 를 넣어 주는 겁니다 I probably have to change my living patterns 라고 하게 되면 자 여기 change는 뭐예요 바꾸는 거죠 have to 그래야겠어 라는 거니까 I have to change my living patterns probably 를 붙여준 거예요 probably have to를 그냥 간단하게 만약에 줄이게 되면은 should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should 라고 하는 거는 많은 한국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게 have to랑 동격이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should 는 have to랑 동격이 아니라 이거는 뭐뭐 하면 좋겠다 라는 뜻이에요 뭐뭐 하면 좋겠다 이 have to는 뭐뭐를 외부의 압력적 또는 그걸 하지 않게 되면 내가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서 해야 돼 라고 할 때 have to를 사용을 합니다 I probably have to change my living patterns 생활 패턴 좀 바꿔야 되겠어 라는 뜻이고요 자 오늘 배운 표현들 한번 쭉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따라 하시기 쉽게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쭉 이어서 해볼게요 이렇게 되겠죠 천천히 하나씩 해볼게요 자 이렇게 여러분 가위 늘렸을 때 사용하기 좋은 표현들 한번 알아봤고요 오늘 배운 내용이 여러분들께 유익하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